네! 오늘은 카카오톡 먹통사태 보상받는 방법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시키시고요. 화면 하단 메뉴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, 즉 더보기를 클릭하세요. 자 그리고 화면을 약간 밑으로 내리면 보상방안이 써있는 배너가 될 겁니다. 거기를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평생 쓸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먼저 다운을 받으세요.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할인쿠폰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. 또한 다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외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. 자 기간은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입니다. 선착순으로 발매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.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카오톡 보상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더 많은 여러분들께 혜택이나 기타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.